제니가 지금 뭘 할까요? 우와, 대박 아, 빠른 거에 꽂혔군요 우와, 점점 빨라지네요 이번엔 또 뭐해? 야, 빨리빨리 어머, 빨리 들어가야겠네 근데 곧 주석에? 안 돼 그거 사면 늦잖아 오, 혹시 이 순간을 위해? 이야, 총알 같은 결제 속도 인생은 쏙전속 결제 입장 성공 언제 어디서나 빠른 결제도 너답게 다 플레이해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안 되는 게 없네요